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누가 말했습니까? 지금 특검을 거부하는 자 누구입니까? 윤석열이 범인이라는 거 아닙니까? 윤석열이 범인이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이 범인이다 하는 노래를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실 분은 그분은 후렴인데 후렴 제가 해볼게요 특검을 거부한 자 윤석열이 범인이다 특검을 거부한 자 윤석열을 탄핵해 탄핵 하실 수 있겠습니까? 표정들이 아주 굉장히 하실 수 있다는 표정이네요 자 피켓 흔드시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특검을 거부한 자 윤석열이 범인이다 특검을 거부한 자 윤석열을 탄핵해 탄핵해 니들이 인간이냐 짐승만도 못한 것들 이제는 못 참겠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후렴! 특검을 거부한 자 윤석열이 범인이다 특검을 거부한 자 윤석열을 탄핵해 탄핵해 청춘을 죽여넣고 정춘을 죽여넣고 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특검을 거부한 자 윤석열이 범인이다 특검을 거부한 자 윤석열을 탄핵해 탄핵해 국힘이 정당이냐 여기서 파도타기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맨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윤석열 탄핵해 파도타기 시작! 자 한 번 더 뭐라 생각합니다 파도타기 시작! 네가 왜 격노하냐 우리가 격노한다 이제는 못 참겠다 윤석열을 탄핵해 탄핵해 특검을 거부한 자 윤석열이 범인이다 특검을 거부한 자 윤석열을 탄핵해 탄핵해 독도를 팔아먹고 독도를 팔아먹고 라인도 팔아먹고 거니는 뇌물 먹고 이놈은 술 처먹네 특검을 거부한 자 윤석열이 범인이다 특검을 거부한 자 윤석열을 탄핵해 한 번 더 특검을 거부한 자 윤석열이 범인이다 특검을 거부한 자 윤석열을 탄핵해 탄핵해 탄핵 탄핵